오늘은 여러분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지 않은 한국 여성과 결혼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여성과 남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그 어떠한 외도도 하지 않았는데 통화 녹음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죠. 여자의 주된 일정은 남편의 업무 전화와 사적인 통화 내용 녹음을 듣는 겁니다. 모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 게임 메시지, 이메일 등등의 모든 메시지를 확인하고 모바일 메시지를 삭제하면 내역을 복구해서까지 확인하는 게 한국 여성이죠. 이렇게 남편의 목을 조이는데 일가견이 있는 여자는 퇴근한 남편을 거실로 불러내 본인의 불만을 쏟아냅니다. 남편은 너무 피곤하기만 한데 여자는 일 끝나고 왔으니까 아이 돌봐달라는 말을 하죠. 여자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은 원래 남자라면 다 하는 거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 여자는 원래 밥을 하지 않는 거라고 여자는 배달음식에만 한 달에 150만 원을 쓰고 생활비로만 천만 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라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이 한녀는 생활비로 천만 원을 쓰고 있었죠. 남편은 저런 한국 여자 뒷구멍에 돈 넣기 위해 과일 가게에서 막노동을 하고 배달대행까지 투잡을 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자는 운동도 하지 않지만 인스타에 운동하는 한녀처럼 보이기 위해 스포츠웨어에 천만 원을 씁니다. 방 한 구석을 꽉 채운 건 스포츠웨어이고 아직 열지도 않은 박스가 수두룩하죠. 여자는 그냥 멋있어서 구매했다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 여자의 낭비벽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깨에 파스를 붙여가며 수많은 과일 상자를 들고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하루에 수백 킬로의 과일을 운반해야 비로소 일이 끝난다는 남성. 언젠가 내 가게를 차려서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다는데 한 달에 천만 원 쓰는 한녀가 집에 있어서 어림도 없는 게 현실이죠. 오전 10시 반이 되어서야 일어나는 여성. 여성은 점심으로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배달시켰고 이건 아기도 함께 먹는 겁니다. 한국 여자는 샐러드를 다 먹고 아이를 남겨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인스타에 골프치는 세련된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은 포기하지 못해서 스크린 골프를 치러가는 거죠. 아이는 혼자 집에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만다섯 살에 아이를 집안에 방치하는 한국 여자. 오은영은 이 부분에서 남편의 책임도 있다고 하고 자빠졌네요. 더 보여드릴 부분이 많지만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 어떻게 보셨나요? 남편은 4시간밖에 못 자고 투잡을 뛰고 있는데 한 년은 퇴근하고 아기 보라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오은영은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죠. 남자가 잘못한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죄. 이건 방송이니까 저 정도로 표현된 건데 실제 한국 여성들은 남자 만나면서 돈 한 푼도 쓰기 싫어. 계산할 때 멈칫하는 거 보이면 빡친다. 내 친구 너무 부럽다. 남자한테 돈 절대 안 쓰고 무조건 10대빵이고 가끔 기분 좋으면 편의점 사준다 하더라. 솔직히 데이트 비용 10대빵 아니면 안 만나는 여시 있어? 난 무조건 나한테 퍼주고도 안 아까워하는 남자 아니면 안 만나. 10대빵 데이트 아니면 남자 뭐하러 만나냐? 남자한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연애 못해. 더치페이 돈 내가면서 연애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 한국 여자들인데 여러분은 저런 여자 피해서 잘 만날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기적이고 감사함을 모르는 여자는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20대 30대 여성은 물질주의와 신경증이 가장 심하고 감사지수는 가장 낮다라는 게 팩트로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감사함을 바라시나요? 4시간 잠자고 투잡 뛰는 남자에게 반반 육아를 요구하는 게 한국 여자이고 그런 남성에게 네 잘못도 있다고 가스라이팅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부디 이런 여성들과 만나며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한심한 여성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개빡칠 때 마시는 박카스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감사함을 잊어버린 한국 여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